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개혁신당에서 예고되어 있었던 최고위원회가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이게 후속 보도를 보니까 개혁신당 지방 굴러간 꼴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갈등의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저녁에 나온 기사를 보니 개혁신당이 합당 일주일 만에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준석이 이낙연에게 숙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은 이낙연에게 배복주 입당과 관련해 가지고 환영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향후에 당의 정권 대표는 자신인 것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출신 인사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이 섞일 여지는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당에서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의당 출신 사람들이 당에서 주류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런 발언 등을 해온 것 때문에 현재 개혁신당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지금 깽판을 치는 것은 이준석의 주특기인 내부 총기를 통해서 당내 자신의 입지를 좀 굳히고 당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서 이준석의 명분 없는 합당 때문에 지지자들이 열받은 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낙연에게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낙연이라든가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아마 들어줄 생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준석 말고도 이낙연 역시도 당의 공동대표인데 어떻게 대표라는 사람이 당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환영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의 없는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나 배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은 싫어할지 몰라도 배복주가 들어온 경위가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측을 통해 가지고 개혁신당으로 들어왔는데 이낙연을 믿고 따라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이낙연에게 당신을 환영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준석이야말로 이게 만일의 사실이면 이거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당연한 얘기지만 이낙연이라든가 새로운 미래측의 관계자는 이준석의 이런 요구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새로운 미래측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의 몽리가 갈등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어떤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은 주류가 될 수 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면서 이준석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낙연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 정의당 출신의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특정인의 입당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은 이준석 쪽에서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아니 이거는 당내 문제이고 당내 갈등인데 누가 이거를 밖으로 지금 잡아 돌리고 있냐. 이거 낙회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딴 난리를 치면서 이준석이 2차전을 벌이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보도에 따르면은 이준석이 이낙연에게 배복주로 환영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자신에게 정권 대표를 인정해 달라라는 이런 숙제를 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낙연이 이 숙제를 풀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낙연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안 풀겠죠. 풀 이유도 없는 것이 이낙연이 이준석에게 아쉬울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준석이 지금 뭐 배지를 달고 있어서 얘가 튀어나갈 경우에는 뭐 의석수가 줄어가지고 선거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준석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합당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더 개판이 됐는데 이준석의 열혈 지지층은 허구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며 또 이준석을 따라서 오는 정치인들도 지금 뭐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낙연 쪽에서 이준석을 잡고 있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깽파만 치고 있는데 차라리 이낙연이라든가 민주당 진영의 인사들은 이준석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준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당대표인 것 같이 설치고 있는 것이라든가 당의 색깔을 무조건 개혁신당으로 하겠다. 자신만의 당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거슬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 찍어내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네요. 네 그리고 한편 요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 각 정당의 후보들이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개혁신당 역시도 소속 의원들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충 왓구를 짜보니 어디 하나 쉬운 것이 없고 또 개혁신당이 출마하는 지역마다 민주당하고 부딪히는 지역이 많아가지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부질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개혁신당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광주 서구 우레에 지역구를 둔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인시 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양양자는 광주 서구 의리 지역구인데 왜 이번에는 용인시 갑 쪽으로 출마하는가? 연유를 살펴보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텃밭이고 지역 여론을 살펴보니까 광주 서구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강세인 상황이며 양양자 같은 경우에는 강음미 녹색 정의당 의원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어서 이쪽은 아예 출마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벨트인 수원시 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분 역시도 쉽지가 않은 것이 김용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수월시 병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판이 있지만 20대하고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떨어졌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박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이쪽으로 차출해가지고 승부수를 띄우긴 했지만 김문규라든가 박문규 전 장관이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 두 사람이 표를 갈라먹기를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수월하게 3선 고지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금태석 같은 경우에는 종로의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현재 최재형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태석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현재 금태석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0%인 점을 고려하면 금태석 지지율에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 진영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탈당을 한 조홍천하고 이원욱 역시도 기존의 본인들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조홍천하고 이원욱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둘 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었던 만큼 차기 총선 때 조홍천하고 이원욱은 개혁신당 소속으로 그대로 당선이 되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민주당과 대결을 벌이다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류호정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분당구 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당구 갑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빅매치가 치러질 것이어가지고 사실 류호정은 당선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현재 지역구를 정하지 못했고 명분이 있는 곳 6곳에서 7곳 정도를 골라서 모색 중이라고 하고 있고 영남도 있고 수도권 지역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준석과 함께 합류했었던 천하람이라든가 허은하 같은 경우에도 총선 후보자 등록일인 3월 21일에서 22일까지 지켜보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준석이라든가 허은하라든가 천하람 이 세 사람 다 선거에 나가가지고 본인들의 그 역량이 검증이 된 적이 없고 특히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마이너스 3선이기 때문에 총선을 3주 정도 앞두고 지역구를 골라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지는 물음표인 상황인데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허은하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를 치러 본 적도 없고 천하람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순천지역에 출마했지만 득표율이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뭐 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3선 그리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광주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이낙연이 당이 어려울 때 탈당을 해가지고 신당을 만든 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현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하나 지금 쉬운 지역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총선 때 30석 정도를 얻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30석이 아니라 3석도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30석이네 뭐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직구석 돌아가는 모양새나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